1월의 기대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원스 어퍼너 타임이 촬영 현장 메이킹을 공개했습니다. 영화 원스 어퍼너 타임은 194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신라 천년의 상징이라 불리던 전설의 3000캐럿 다이아몬드, 동방의 빛을 찾기 위해 벌이는 작전을 코믹하게 담은 영화인데요. 박용호는 이 영화를 통해 경성 최고의 사기꾼으로 연기 변신을 시도하고 강도 높은 액션씬을 직접 소화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주인공 이보영 또한 기존의 청순한 이미지를 벗고 섹시한 도둑으로 연기 변신을 시도했는데요. 두 사람의 연기 변신이 기대되는 영화 원스 어퍼너 타임은 1월 31일 관객들을 찾아올 예정입니다.